지금 아빠 너무 응원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고 늘 사랑합니다. 젊은 것밖에 없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빨리 나타나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제 딸 양아들님, 개인모님, 개삼촌, 심지어 개할모님까지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시다. 정말로 큰 의미는 소위 개달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날라오는 문자를 보면 저를 비롯한 타겟으로 삼은 의원들을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달 홍의병들의 행태는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유형의 폭력입니다. 지난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시에 대거 반란표, 이탈표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 개혁의 딸, 줄임말, 개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민주당의 청원 게시판을 좀 들여다보면 현재 스코어가 이렇습니다. 동의를 한 숫자가 많은 게시글들의 5개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동의자 숫자가 가장 많은 게 박지연 전 비대위원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이게 지금 동의 숫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 제명, 세 번째가 당원 25조 예외 규정인데 저게 무슨 말이야 하실 텐데 3번,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저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짚어드릴 거고요. 4등이 체포안, 이번에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시오. 이게 네 번째 4등이고, 5등은 체포안이 이제 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면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아예 다 들어가지 맙시다. 보이콧, 이게 지금 5등입니다. 넘겨보죠. 숫자가 딱 등장했습니다. 지금 동의자 숫자들, 말씀드린 대로 박지연 징계 요구가 제일 지금 동의자 숫자가 많죠. 7만 6,761명이 동의했습니다. 조금 전 11시 30분 기준이에요. 그리고 다음 숫자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5등을 한 것 중에 3등까지는 지도부가 답변을 해야 되는 5만 명 이상의 동의 숫자를 넘긴 것이죠. 그리고 4등, 5등도 4만 3천 명대, 3만 2천 명대인데 아직도 그 기한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아마도 5만 명을 무난히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이 5개의 공통점이 김종혁 의원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청원들에 쏠려 있다. 1등부터 5등까지가. 글쎄요, 이 부분은 김종혁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월에 이것이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희희낙낙하셨지만 사실은 저 현상을 보면 누구나 다 폭민 정치, 사나운 민중 정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 제명을 하자라는 요구가 7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이낙연 대표는 지금 한국에 계시지도 않아요.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무슨 체포동의안, 부결, 가결 논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있는 게 아닌데 그런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수십 년 동안 당을 지켜왔던 그런 분을 저분은 당 대표도 하셨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도 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을 영구 제명을 하겠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저기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 저 당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을까요? 민주당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을까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지금의 틀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영구 제명을 하라? 이거야말로 정말 폭력이 아니면 뭐라고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차라리 당에서 민주자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민주자를 뺐으면 좋겠다고? 민주적입니까? 전혀 반민주적인 행동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고 지금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저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저 당이 그냥 사당으로 전락해버렸다. 이재명 당, 한 사람의 당으로 변화해버렸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민주당의 위기다, 이런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 숫자 나와 있는 그래픽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면 상위 5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재명 지키기에 다 쏠려 있다, 청원들이 이런 것이고 3등을 기록하고 있는 5만 1,670명이 동의를 보낸 당원 25조 예외 규정 이게 조금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저게 무엇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짚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저것이 무엇일까? 이런 겁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선 전 1년까지 서퇴하여야 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표직을 대선 1년 전에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예외 규정을 두자는 것이죠.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임해야 한다, 이것에 예외 규정을 두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인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촛불 시민이 이뤄낸 혁명을 당원이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켰을 경우에 유력한 대체 후보 이재명 후보를 당원이 막아서는 안 된다, 청원 종료 하루 전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글쎄요, 복귀항 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뭐랄까, 퇴진, 탄핵을 전제로 한 청원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복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해석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나 중간에서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물러가는 것,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 요구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의 명예대표로 모시자, 이런 말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공공연하게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당 대표가 대통령에 출마하더라도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야 각 정당의 동동한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이 청원의 본래 취지, 들어있는 취지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정치적으로 혹시 잘못된 의도 속에서 이 청원이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말씀드리면 정당은 그 정당에 누가 더 오래 몸다 봤느냐로 그 주인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국민들이 그 정당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젊은 청년들이 새로운 사조에 맞춰서 또 새로운 흐름으로 그 정당을 변화, 혁신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 진보와 보수 이렇게 너무 심하게 서로 극하게 대립하고 있는 속에서 지지자들 또한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런 양상 속에서 서로의 주의 주장도 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런 한 현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도 좀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김연아 위원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청원 게시판에는 이러한 저러한 글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서로 나가라. 예를 들면 친명계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나가시오. 이른바 비명계, 친문 진영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나가라, 서로 나가라 이런 양상인데 급기야 아까 예외 규정,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즉각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끔 예외 규정을 두자는 청원까지 등장한 이 상황. 김연아 위원님 생각이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글쎄요.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만두는 상황을 가정했을 거라고는 좀 생각하기 어렵고요. 저는 당대표를 지금부터 다음 대선까지 계속 하실 생각이구나. 일종의 당대표에 대한 독재를 좀 이 갯달들이 먼저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급한 규정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겁니까? 당대표가 감옥에 가도 당대표직을 사퇴하지 아니한다. 이게 더 급한 거 아닌가요? 좀 뭐 제가 봤을 땐 뭐의 시급성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글쎄요. 제3자 입장, 타당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을 보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가벼움 정도의 어떤 그런 치기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국민의 입장에서 돌아봤을 때 민주당이 가져온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역사, 대한민국 정치사의 역사에 이런 작은 구멍 하나가 결국 민주주의의 모든 탑들을 무너뜨리는 구멍이 되는가 결정적인 키가 되는가가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다 보면 민주당 이름이 어느 순간 지금 이제 민주가 빠지고 있는데 더불어, 개가족당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다 개딸, 개아들, 개삼촌, 개이모. 그래서 왜 이런 단어가 그냥 개딸들이라는 단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산될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방법은 모든 사회학이나 인문학에서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 대선을 거치면서 보수 진영에서 의로부터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왜요? 제 SNS 계정에 입에 담지 못할 많은 욕을 먹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 대한 비판을 조금 낮게 하려고 하는데 두 분 말씀 속에서 상대 당에 대한 비아냥이 좀 심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민주당 70년 넘는 전통을 가지고 지금 대선의 패배에서 내용을 겪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상대 당에 소속된 분들로부터 조롱과 비아냥을 받을 만큼 지금 심각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런 개딸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분들의 이런 행태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우려하고 있는 태극기를 비롯한 일부 그분들 그분들의 목소리 또한 우리 정치가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 당에서 저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당의 어떤 민주적 정통성 자체를 흔들고 비아냥하는 말씀은 조금 과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여야 관계는 어느 한 당으로만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좋은 정당이 돼야 됩니다. 민주당이 좋은 정당이 될수록 국민의힘도 좋은 정당으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판하는 건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저것이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그리고 지향해왔던 민주적 가치와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식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민주당뿐만을 위해서도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있는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전혀 좋은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체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런 행동들은 자제돼야 될 것이라는 그런 고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진영의 요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번 이 강성 지지자들 논란과 관련해서 좀 이재명 대표 지도부를 향해서요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수박이라고 하지 말라는 의원들도 계시고 세게 하지 말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습니까? 열받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수박 너네들 내 말 잘 들어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실망하게 많으면 이렇게 만들거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만들 거야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스탠스로 총선까지 임할 수 있겠느냐 대표직도 유지하고 계속 방탄을 하면서 또 재판장에 기소되면 출석하면서 바로 말려야지 한참 지나서 저렇게까지 진행된 다음에 말지 못해 하는 것 같이 미치잖아요. 저렇게 하는 걸 좀 즐기다가 야 이거 좀 넘어나가니까 아이고 이거 좀 말려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걸로 보여지대요. 자 유인태 전 총장의 얘기인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이 개딸들 논란이 불거졌고요. 그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아마 안호영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나왔을 겁니다. 네. 그렇죠? 좀 자제를 요청하는. 그러니까 이 대표의 직접 목소리가 아니었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논란이 되니까 지난주 토요일날 이재명 대표가 또 자제를 요청했는데 그때는 어떤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더군요. 이렇다 보니 뭔가 이재명 대표가 좀 직접 또 전면에 좀 나서서 이번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일부의 목소리도 있는데 장 변호사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그럴 필요가 있다라면 재차 뭐 이런 언급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냈지만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SNS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진단을 했고요.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 진영이 바라는 일이다. 그러면 당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당원들이 사실상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뭐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반응이 나왔다라고 보고 사실 이른바 개딸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원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청원의 내용 등등도 그 밑에 숨겨진 함의에 더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징계 이걸 실제로 이뤄질 거라고 생각해서 청원에 올렸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영구 제명 그것도 사실 그 밑에 숨겨진 함의는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 제명 이 부분도 지금 미국에서 계시잖아요. 이 당이 좀 위기이고 지지율도 좋지 않고 당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적인 이 상황에 놓인 가운데 뭔가 당에서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힘을 실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을 당원들이 토로하는 겁니다. 실제로 영구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목소리로 나오는 이 빙산의 일각 저변에는 저는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를 그 체계를 공고히 하자는 그 당원들의 목소리가 훨씬 많고 그게 주류라고 생각하고 다만 극단적으로 치닫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개딸들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고요.